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오브정기 판변TV의 박한규 전영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째 팔레용고 형사 여자 기숙사 조찰과 아청법 음란물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11월 16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도 4.2.1고 판결입니다. 사건에 아동 청소년의 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 기속을 했고 피고인이 상고렌즈에 탐구 계약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은 망원렌즈를 이용해서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의 여러 방을 창문을 통해 촬영한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망원렌즈로 여자 기숙사를 창문을 통해서 촬영한 거죠. 그래서 촬영 영상에는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있거나 속옷을 노출하거나 가슴이나 등부가 노출되는 그런 장면들이 담겨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당 영상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게시를 한 겁니다. 게시를 했죠. 문제는 이거죠. 이게 지금 일종의 음란물 하면 기본적으로 성적 행위가 기초가 된다고 보는데 이 사건은 지금 아착법상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을 음란물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행위가 내용이 되는 겁니다. 행위가 내용.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숙사에서 행활하는 여학생의 행위, 그를 촬영한 것을 음란물에 볼 수 있느냐. 다시 한번 경위를 다시 보시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또는 노출하는 행위, 노출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된다는 거고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의 모습을 촬영한 것 그 촬영한 것이 내용인 것인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의 모습 즉 옷을 갈아입고 가슴이 가깝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옷을 갈아입는 그 행위 그 행위가 과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냐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일반 위반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척법상 이거는 아동, 청소년의 성적 대상화를 방기하는 게 목적이라고 대부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 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봐야 돼요.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 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입니다. 즉, 여학생들의 일상생활이 자체가 음란물이 아니라 그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해서 성적 대상화하는 그 내용이 이 사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망원 렌즈로 여학생 기사를 몰래 들여다보고 보는 그 행위가 이 영상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처벌은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요즘에 판례나 대법원, 그 다음에 입법 취지죠.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일상생활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해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 영상에는 몰래 촬영해서 성적 대상화한 것까지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이라는 것에 부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넓게 보는 거죠. 즉, 몰래 촬영하여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는 것까지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법원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행위를 매우 넓게 해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고 판례는 그 논리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